오랫동안 그래 너의 이야기를 귀 기울었던 끝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거야 누가 눈 감고 믿을 수 있을까 순서하던 나 역시 그때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는지도 몰라 손님이 내 삶을 떠올려주고 전개대로 흘러 망가내 세상을 깨워주려 했던 순간 어릴 적의 날 꿈엔 나타나 떠나 땅에 고백 생각 있는 듯 말하고 있었네 단지 그저 말뿐이었나 아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엄청나게 닮아있네 그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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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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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와우 오와우 오와ê 오와우 gypt 오와아 오와우 오와우 오와 У 오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